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이야기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군 대변인들은 가자 북부지역에 거의 전쟁이 완결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트위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이 전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한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치루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전황을 상시하게 이렇게 알리고 노력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스라엘 생각보다 전쟁이 가자 지구라는 것이 그냥 빤하게 그렇게 작은 데인데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가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전쟁이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가자 지구의 지하터널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냥 분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자 지구의 이름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게 백일전도 전투를 치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하마스가 여러분들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병력의 살상자 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전투를 치르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들 버겁거든요. 하마스 쪽은 자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성전이니까 지하드니까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써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줄을 끊어놓은 부분 정도가 지금 파괴가 된 겁니다. 지하터널이. 80% 정도가 아직도 건재한 겁니다. 인텍트. 전혀 손을 못 댄 겁니다. 지하터널 시스템의 80% 정도가. 이스라엘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외신들이 곧 인지의 한 두 달 정도의 휴전에 들어가는 인지를 완전히 석방하고 그런 어떤 휴전안이 지금 곧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하터널을 구축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세력들을 박멸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열심히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사를 한번 살짝 요약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80% 정도가 파괴가 되지 않는 상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게 참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충분히 소위 지하터널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아자 지구 지하에는 하마스의 광대한 터널 네트워크 가운데 80%가 이스라엘이 몇 주 동안 파괴하는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요 전쟁 목표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80%가 손을 못 댄 겁니다. 하마스의 터널 이용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남은 이스라엘 인지들을 구출한 이스라엘 노력의 핵심이라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좁은 도로 아래에 300마일 이상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대략 절반에 걸쳐있는 터널을 무력화시키면 하마스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무기와 탄약 보관소 전투기의 은신처 군사 지휘 통제 센터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의 사격에 노출되지 않은 채 영토를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휘 부서가 터널 내부에 계속 이동해 다니면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터널을 제거하기 위해서 펌퍼를 설치해 지중해 물을 채우고 공습과 액체 폭발물로 파괴하고 개와 로봇으로 수색하고 입구를 파괴하고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을 동원해 석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적대행기가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대다수 여성과 어린이 2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터널이 몇 마일이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터널 파괴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 관리들은 터널의 20에 40%에 통합 손상되었거나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그중 대부분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터널 네트워크를 철저히 하고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폭탄을 때려붙고 지상전에 여러분들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쟁을 치렀는데 최소 60%에서 80%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도 건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때려붙고 하더라도. 작년 말 이스라엘은 아트란티스의 바다라고 불리는 작전을 통해서 가자지구 북부에 바닷물을 펌프로 투입하는 것이 지역의 담수 공급과 지상 인프라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터널 폭격으로 지상 건물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도시인 칸 유니스에 최소 한 대의 펌프를 설치해 그곳에 터널 네트워크를 교란했다고 이 노력에 정통한 미국 관리가 이랬습니다. 가자지구에 설치된 첫 번째 펌프는 지중해의 물을 사용한 반면에 최신 펌프는 이스라엘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벽과 기타 예상치 못한 장벽과 방어병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중단되었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일부 터널을 부식시켰지만 전체적인 노력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전략은 터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터널이 그들의 무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선 터널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전국방부 차관이자 해병대 및 중앙정보국 장부였던 미크 멀로이가 말했습니다. 터널은 이스라엘의 국내외로 휴전 압증이 직면하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치적 의지를 꺾기 위해 계획한 곳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인들의 그런 사상자 수가 늘어나니까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휴전을 압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는 끝까지 좀 저항하면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정부가 가겠는 그런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거죠. 전쟁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네요. 처음에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지중의 물을 끌어들어가 여러분들 퍼붓게 되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분들 하는 것 기대하고 하는 것에 비해 아주 훨씬 더 전쟁 진행이 더디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 과정에서 이제 병사들을 잃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 되니까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광고 잠시 드리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의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고대사로부터 현대사까지. 특히 신학과 역사학 역사학을 아신 분들은 있지만 신학과 역사학을 이렇게 잘 조화시킨 그런 작가를 찾기는 힘들죠. 김동주께서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보시게 되면 본인의 신앙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좀 깊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책 그 다음에 5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책 그리고 이제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